김태술, 다시 라틀리프, 2관위, 왼쪽 코너가 완전히 열렸습니다. 석점. 한 번 끊어드려야겠죠, 지금. 라틀리프 안쪽으로 투입됐습니다. 외곽에 이동엽이 열립니다. 석점짜리 정확합니다. 빠르게 복귀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전주 KCC입니다. 외곽에서 석점 포올린 통과합니다. 문태영. 석점 시위도 이번에도 선관. 대영우 선수의 참전은 항상 크레이크 선수가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. 다시 이동엽, 뒤척 솔락합니다. 오늘 서울 삼성의 석점 성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. 문태영. 외곽에서 석점 포올린. 이야, 이거 너무 잘 들어간다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. 2관위입니다. 석점 시위도 삼성은 여전합니다. 뒤쪽 문태영. 석점 시위도 정확합니다. 반대쪽 2관이 석점 빨려둡니다. 라이언스의 석점도 나눠 다시 2관위의 석점으로 무의가 됩니다. 이참에 또 휴식도 주는 것 같은데요. 석점 성공합니다. 이현민입니다. 베이스라인 돌파. 한 번. 이현민의 도전. 플루타우로 득점 올리는 이현민입니다. 크레이크 외곽에서 잡습니다. 치고 들어갑니다. 라이언스 앞에서 올려놓습니다. 라이언스를 밀어붙이는 크레이크. 이동엽이 살려냅니다. 크레이크. 안 한다. 마이클 크레이크가 포용합니다. 포케노남던키 마이클 크레이크. 오늘은 성공하네요. 완전히 인유 페이스 꽂았어요. 정말 좋았네요. 그전에 이동엽 선수의 스탭은 좀. 인정하겠죠. 네.